우리 옷가게 매장 직원 중의 한 명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분한테 지금 모든 우리 소녀 마네킹들이 빠지는 거죠. 9명 미소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행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쑥스러운 듯 자신의 사진을 보며 웃고 있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샤이니의 민호.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민호입니다. 제가 소녀시대 선배님들 뮤직비디오 현장에 왔는데요. 민호의 등장으로 사이좋던 아홉 소녀들 사이에선 사랑쟁탈전이 벌어지는데요. 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럽네요. 민호의 우정 출연으로 더욱 화제가 된 뮤직비디오를 시작해서 이번에 발표하는 소녀시대의 미니앨범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달라진 패션과 깜찍하기 이를 데 없는 안무 덕분입니다. 멤버들의 몸매를 한껏 드러낸 밝고 화사한 의상 컨셉은 쌍둥이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던 예전과 달리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을 드러내줬고요. 팬들 사이에 벌써부터 유행이 되고 있는 깜찍한 안무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서 소녀시대만의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었는데요. 정말 안무를 봤는데요. 너무 멋지고요. 소녀시대의 선배님들과 너무 어울리는 것 같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근 1년여 만에 돌아온 소녀시대. 오랜만에 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밤잠까지 설칠 정도라는데요.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소녀시대의 촬영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데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지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선배님의 열정을 본 후배의 한마디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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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